다음 페이지 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죠. 첫 줄입니다. 사틴 바울 버즈 are medium-sized birds found mostly in coastal regions of Australia. 사틴 바울 버즈는 중간 사이즈의 새라고 하네요. 발견됩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발견될까? 해안 지역의 어느 나라? 그래서 찾아봤죠. 이렇게 생긴 계란다. 어머나, 이렇게 생긴 새죠? 새. 계속 볼게요. adult males. 이제 다 큰, 새 중에서 다 큰 이런 수컷 사틴 바울 버즈는요. are a striking blue-ish black color. 아까 색깔 보여줬죠. 이렇게 아주 검은색이면서 파란 색깔 반짝거리는 이런 색깔을 띄어요. 그리고 wild females and younger males. 어린 수컷이나 그 다음에 암컷은요. are a greenish brown. 이런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게 암컷이네요. 약간 초록빛을 띄면서 갈색깔을 이렇게 띈다고 하네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암컷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사틴 바울 버즈가 되겠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wet forest. 그리고 얘네들은요. 대부분 약간 이제 축축한 이런 숲에서, wet forest 하니까 좀 습한 숲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 그러면 얘들 이거 사실 그 쌤이 바로 답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자, 1번에. 주로 해안, 호주 해안지대 발견되죠? 맞습니다. 자, 암컷과 어린 수컷은 녹갈색 맞죠? 아까 그리니쉬 여기 나오잖아. 그리니쉬 브라운 여기 나옵니다. 자, 2번. 자, 그다음에 이거는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겨울에는 흔한 나뭇잎을 먹는다. 이제 본문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얘네들은 대부분은 아까 습한 숲에서 살면서 feeding mainly on fruit. 뭘 먹어요? 과일을 먹어요. 자, 그리고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은요. 그들의 식단은 보충되는데요. 무엇으로? 오, 인셉트 하니까 단백질 공급돼야 되죠. 곤충에 의해서 보충이 되고요. 한 번에 곤충을 먹고요. 자,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뭘을 먹는다? 나뭇잎을 먹는다. 이상이 없죠. 한 번 더 맞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약간 unusual aspect of satin-bower birds is their mating behavior. 자, 이거는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이니까 일단 색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봐봐. satin-bower birds의 특별한 측면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mating behavior. 이제 짝짓기 할 때 하는 행동인데요. 어떤 행동인지 살펴보자. 자, 이 수컷들이요. 뭐를 지어요? build and decorate structure. 구조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게 bower이라고 불리우는. 자, bower이란 단어가 옆에 나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어떤 뭐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집 짓기 하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요. 자, 그 너무 예쁘지 않니? 자, 얘가 집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구경하러 가고 싶네요. 자, 색깔도 봐봐. 뭐 병따개를 가져왔는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막 예쁘게 꾸며놨어. 얘네들이 짝짓기를 하고 싶으면 멋진 집이 있어야지 앙컷들이 승락을 해주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앙컷들이 구경하고 있죠? 음, 이 집은 어떤가?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새가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이렇게 선사하는 거죠. 아, 사람처럼, 사람처럼인가? 하여튼 사람처럼 멋지게 구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좋아하라 합니다. 이 수컷들은 좋아하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밝은 파란 색깔 물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종 버틀캡, 물병 뚜껑 있죠? 그 뚜껑을 사용을 하고요. 플라스틱 스트로우, 플라스틱 이런 스트로우 같은 거, 빨대 같은 거를 데코레이션으로 두는 거야. 자, 지금 봤죠? 얘네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런 게 인간들이 버린 이 쓰레기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멋지게, 이게 업사이클링이네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사이클링을 했어요. 보이나? 아, 죄송해요.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 빨대랑 파란색 뚜껑을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화려하게 짓네요. 아주 멋진 우리 세틴 바울 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4번. 수컷은 밝은 파란색 물체로 구조물을 장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When a female arrives at one of these barbers. 자, 자기네들 이제 집.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구애하려던 그 집 있죠? 거기에 female이 도착했을 때, mails은요. 이상한 의식을 치른다고,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reach your 하면 의식인데요. 이상한 의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 making buzzing sound. 이런 소리. buzzing sound을 내는 거야. 이런 기묘한 의식을 하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수컷들은요. bow.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춤을 춰요. with its wings trembling. 날개를 막 퍼더덕거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날개를 두들듣 떨면서. 자, 결혼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watching the dancing male. 이렇게 춤추고 있는 새들. 수컷과, 그 다음에 examining their bowler. 춤추고 있는 새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야. 누가? female이. 암컷이. 자, 그리고 집도 한번 쓱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진 봤죠? 암컷들이 이제 집 구경을 갑니다. 어느 집이 좋나? 얘가 좀 나한테 최선을 다할까? 이러면서 이제 막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보이나요? 아하.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female은요. 결정합니다. whether or not she wishes to mate with him. 그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그래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자, 5번에 보세요. 구애의 행위에 춤으로 화답한다? 아니고 집 구경하면서 화답한다였습니다. 집 구경을 하고 그냥 지그시 춤추는 걸 바라본다. 자, 이렇게 5번이고요. 내용 참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 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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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수컷에게는 아주 멋진 구애나 집도 지어주고 보여주면서 암컷에게 구애를 한다. 자, 서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서술형에 보시면 What distinguishes satin-bouled birds mating behavior from other birds species? 자,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무엇이 과연 차이짓게 합니까? 무엇이 차이 있습니까? satin-bouled birds의 결혼 행위, 한마디로 짝짓기 행동이 좀 특별한 점이 뭡니까? 다른 새들에 비해서. 자,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쌤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여기 색칠을 했잖아요. 노란색으로 쭉 색칠을 했던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였냐면 쌤이 핑크 색깔로 해주도록 할게요. 수컷들은요.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장식을 합니다. 구조물에. 무엇으로 알려진 bower 해서 그들만의 집, 그늘집을 이렇게 딱 장식을 하고요. 자,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또 뭘 하냐면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 날개도 부르르르 떨어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들만의 특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